안녕하세요. 석수원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트럼펫이나 섹스폰을 부는 사람을 구현하고 악보가 이렇게 흩날리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화면에 타임라인의 첫째 트랙은 흰색의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미디어에서 단색 배경이 있죠. 단색 배경이 여기에서 가져옵니다. 단색 배경이 여기 보시면 흰색은 있는데 여기 보면 블루가 없어요. 블루. 청색이 없어요. 크로마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흰색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보시면 트럼펫을 부는 이런 사진이 아주 단순화시킨 사진을 올리라는데 이런 사진을 하나 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진은 구글이나 네이브나 다음에 가서 검색을 해서 섹스폰니스트, 섹스폰 연주자, 섹스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구하고 이것을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크로마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줄에 흰색이 있죠. 흰색 이것을 색깔을 일단 청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색상 바꾸는 색상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색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키네마스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거의 다 이렇게 여기 다 여기서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크로마키를 해야 되니까 이 청색을 블루를 선택해야 됩니다. 블루나 그린을 해야 되겠죠. 저는 블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섹스폰 연주자의 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움직이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에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애니메이션 있죠. 혹은 표현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표현이나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됩니다. 이 명칭은 메뉴는 이름으로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능은 똑같아요. 애니메이션에 혹은 표현이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 회전을 하면 이렇게 회전을 터치하면 여기에 보세요. 이 회전 있죠. 회전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이 섹스폰니스터가 빙빙 돌아갑니다. 상당히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돌아가야 하면 이 타임라인에서 이 길이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주면 쭉 늘려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프레이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길면 길수록 천천히 돌아가고 짧으면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로마키로 쓰면 됩니다. 이건 물론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댄싱 있죠. 댄싱을 하면 이렇게 프레이하면 이렇게 댄싱으로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댄싱 말고 다른 표현으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로마키로 하면 되겠죠. 여전히 회전을 일단 시켜놓겠습니다. 회전하는 것으로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재정하고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악기를 부는 것을 부인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아까 말했다시피 구글이나 그런 데 가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진이 뒷배경에 있는 것을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애니메이션에는 표현에 표현에 가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와 똑같죠? 그렇게 회전이라고 하면 댄싱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앞부분 연결시키겠습니까? 앞치나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겠죠? 여기서 프레이하려고 해보겠습니다. 프레이하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악기 연주하는 모습이 구현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도 역시 구글에서 구합니다. 구해서 길게 한번 눌러 보겠어요. 이것도 이리 놓고서 표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댄싱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댄싱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댄싱으로 해보겠습니다. 댄싱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길게요. 길게 늘려주는데 여기까지 늘려주겠어요. 그러면 프레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길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댄싱은 그 다음에 악보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악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악보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검색해서 악보를 악보라고 검색해보세요.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이것도 댄싱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댄싱으로 이렇게 되겠죠? 댄싱은 아무리 늘려도 똑같아요. 속도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계속 늘려주면 끝나버렸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나중에 따로따로 써먹을 수 있구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면 이걸 터치하자. 이걸 터치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대체하면 여기서 출력할 때는 대상도를 FHD 1080p로 하는 것이 유튜브에 최적화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하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그래서 출력을 내보내기를 해서 출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제가 만든 건데 이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런 화면인데 여기 좀 보기 좋은 곳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겠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진을 아까 출력이 되면 일단 삭제하고 다시 가져오겠어요. 레이오로 가서 죄송합니다. 레이오로 갑니다. 레이오로 가서 미디오로 가서 즐겨찾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제가 등록해 놨어요. 이 사진을 아까 출력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적당해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 보시면 크롬 마키라는 게 있죠. 크롬 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크롬 마키를 터치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적용 있죠. 적용 이 부분 있죠. 동그라미 이 원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그리고 화면의 청색이 빠집니다. 블루가 이렇게 하면 청색이 빠졌죠. 청색이 빠지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있죠. 사람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28%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50%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걸 50%로 올리면 진해져요. 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악사가 부르는 그 모습이 오른쪽으로 가면 열부지요.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진해져요. 이렇게 해서 진하게 만듭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좀 잘 안보이니까 여기서 이게 저기 이 부분은 빼버리겠어요. 이게 이 부분인데 이건 여기에 갖다 놓고 해보세요. 여기서 악사가 아까 이야기했죠. 악사 이 부분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크로마키 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조정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정 조정을 터치합니다. 테스트 위치해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00이죠. 00을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럼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놓아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프리함 시켜볼게요. 프리함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고 아까 저 그 이 이거 있죠. 악보 있죠. 악보 이것도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여기서도 제가 크로마키 한 겁니다. 크로마키 여기 크로마키 이게 어디 있죠. 악보 이거는 그대로 가져왔네요. 제가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현을 한 거네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 악사 있죠. 악사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크로마키 배경을 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동전선을 출력해서 이것을 보관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항상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이상 악사 섹스포니스트나 트럼펫 연주자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크로마키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